수특라이트 유닛 13 1번 지문입니다 주제는 The Brain Spontaneous Mechanism to Prevent Severe Mental Stress 여기서 이제 스폰테이뉴스 하면 자연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연에서 나는 게 아니라 굳이 우리가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발휘된다 이런 뜻이에요 메커니즘은 기능이 되겠고요 뭐 하려는 기능이냐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예방하려는 그런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제 뇌가 우리가 생각하거나 인지하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담당하는데 그러한 활동들을 좀 둔화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근데 그게 자동적이라는 건 좀 우리 의식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게 있다니 약간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CPU 성능을 낮춰서 컴퓨터가 고장나는 걸 보호하거나 아니면 너무 열이 받았을 때 CPU 성능을 제한하는 그런 컴퓨터의 자동적인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겠죠 컴퓨터에는 그냥 비유를 한 거고 전적으로 뇌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뇌의 연구는 Recent Brain Research Establishes 정립하다 정립 혹은 확립하다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에 중요성을 세운다 그래요 중요성 of a less commonly recognized or talked about 덜 흔하게 인지되거나 아니면 말해지는 그런 안전 요건에 대해서 근데 그 안전 요건이 뭐냐 하면요 The Need for Emotional Safety 감정적인 안전에, 정서적 안전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자, 정서적이라는 말 나왔는데요 정서적인의 유의어로 Affective가 있으니까 챙겨두시기 바라고 어법 1번으로 commonly는 commonly인지 common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common을 쓰게 되면 common은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가 된다면 뒤에 나와있는 recognize or talked about을 꾸며줄 수가 있을까 recognize or talked about이 꾸며주고자 하는 거는 뒤에 나와있는 safety입니다 safety requirement입니다 명사, 명사를 꾸며주려고 하는 거니까 분사계열 중에서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덜 흔하게 인지되거나 말해지는 하려면 말해지거나 인지되는 정도가 덜 흔해야 되니까 형용사가 뭔가의 수식을 받는다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commonly, 즉 부사를 써서 형용사를 수식해줘야지 형용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common은 쓸 수 없습니다 When infants, 유아들이나 아이들이 Of any age, 어떠한 연령대의 그런 유아나 아이들이 Experience, 경험할 때 Physical, 신체적이거나 Or emotional threat, 정신적인 위협을 경험할 때 They become anxious,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이들이 외부적인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뇌가 기능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 이런 중심보다는 자신들의 정서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뇌가 하는 건 기계적인 거고 물론 이제 감정은 뇌가 지배하는 건 맞긴 하지만 얘는 좀 더 감정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cognitive 한 영역보다는 affective 한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완전히 좀 더 기계적인 그런 기능이 일어납니다 기계적인 phenomenon, 현상이 일어납니다 hormones are secreted 여기서 이제 secret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secret는 분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야 돼요 분비하다 secret 비밀 아니고 secret해서 분비하다 호르몬 입장에서는 분비가 되겠죠 하는 게 아니라 분비하다가 얘가 원래 secret가 분비하다예요 그러니까 분비되다가 되기 위해서는 bpp로 쓰여야 되겠죠 따라서 이 자리에 그냥 secret 이런 식으로 자동사로 쓰이면 안 됩니다 자동사가 될 수 없어요 외우는 김에 한번 더 쓰자 secret는 타동사임 자동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호르몬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패턴이죠 동사가 짧아서 딱히 이 수식어를 다 먼저 다 쓴 다음에 동사를 쓰기가 좀 애매해서 수식어가 뒤에 나오는 그런 구조 that automatically shut down the thinking 정지시킵니다 shut down은 정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뭘 정지시키냐 생각하고 사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 그리고 학습 그리고 추론 영역들을요 zones 영역 뇌에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of the brain to i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prepare o 형식 동사가 되고 ooc가 돼서 prepare a 투부 정사하면요 a가 b 하도록 준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defend가 되죠 보호하다 여기서 지금 ooc로 왔을 때 사실은 ooc는 동사가 아니지만 서술어라는 개념으로 오셨을 때 defend를 행하는 건 누굽니까 주체가 the child죠 그러니까 child가 defend 한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defend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필수적으로 여기에 제기되명사 그러니까 reflexive pronoun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himself 대신에 힘을 쓰면 된다 안된다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만약에 힘을 쓰면 이 아이가 또 다른 힘을 지키는게 돼버리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키게끔 이 음 뭐냐 호르몬 그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어 준비시키는 거니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뭐하기 위해서 준비 뭐하도록 준비시킨다 to run away from danger 그 위험으로부터 그냥 탈출하도록 피하는 거에요 그냥 these are very primitive 이러한 것들은 매우 원시적인 fight 어 싸움 그러니까 투쟁 그리고 도피 이거 플라이트가 갑자기 비행이 아니에요 날개 펴고 날면 이상하지 도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escape 같은 거 아니면 얼어붙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that are triggered daily in the lives of children who don't feel safe 불안해하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어린이들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대시 가리키는 거는 responses 특히 very primitive fight, flight, or freeze responses가 되겠죠 따라서 대시 가리키는 거는 복수라 볼 수 있겠고 trigger의 경우에는 유발하다 유발 말고는 뭐 촉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촉발하다 이거니까 뜻만 봤을 때는 타동사인가 타동사죠 따라서 여기서 trigger이라고 하게 되면은 trigger에 해당되는 목적 없고 데일리는 날마다라는 뜻의 부사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타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아 trigger 쓰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re triggered가 돼야 되고요 when from very early ages 굉장히 어린 나이 때 major portions of the brain 뇌에 주요한 부분들이 portion 부분이에요 물약은 portion이고 부분은 portion shut down 중단됩니다 중단됩니다 뭐 하에 있으면 중단이 되냐 자기가 지금 shut down인데 스위치를 brain 했습니까? portions 했습니까? portions 했겠죠 왜냐하면은 뇌가 하나가 있고 뇌가 통째로 중단된다면 shuts가 되겠지만 뇌의 각 부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이 중 하나 둘 세 개가 중단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복수일 때 쓰는 shut을 씁니다 shut shut을 쓰면 안 됩니다 shut을 쓰면은 뇌가 통째로 마비가 된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럼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under emotionally stressful conditions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그리고 또 뭐 할 때 병열이 될 것 같아요 음 a child's brain development 아이의 두뇌 발달 success in learning 학습의 성취에서 그리고 an ability to relate to others 다른 사람들하고 relate to라는 거 이거는 뭐다? relate to는 뭐뭐와 교제하다라고 그랬어요 남들하고 사귀는 거 굳이 이제 lover deep relationship deep relationship between lovers boyfriend and girlfriend 이런 것보다는 그냥 affiliation or association between friends and true friendship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음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로 주어가 되고요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네 이러한 그런 뭐 두뇌 발달 학습성 학습적인 성공 그리고 어 교제 능 교제 능력이 can be seriously affected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거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좀 인지적인 능력이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제 뇌가 왜 이거를 닫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약간 그 유행어로 하면 뇌절인거죠 뇌절 뇌절이 오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이러한 인지적 발달들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뇌절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는게 스트레스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threatening factors that affect our brain's dysfunction 뇌가 기능하지 않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significant factors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 감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 감정 즉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음 브레인 브레인 펑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해골을 하나 그려줍시다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마 독약을 타듯이 브레인 펑션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뇌성마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퍼스트 패세지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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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